러시아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. 폭설 때문이었습니다. 현지시간 8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고 뒤따르던 차들이 서지 못하면서 약 2km 구간의 추돌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이 사고로 갓난아기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다쳤습니다. 조사 당국은 고속도로 제설 담당자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.